안녕하세요. 저희 공연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고자 합니다. 저희 앙상블 라파체는 지난달 27일 일본에서 새로운 별들이라는 주제로 연주를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. 저희는 어떻게 세 나라에서 만났는지 궁금하실 텐데요. 프랑크프루트, 독일 프랑크프루트의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입니다.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한국의 민요 아리랑인데요. 이번 한국 연주의 주제가 바루크로 간 아리랑입니다. 아시듯이 아리랑의 가사에 보면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는 가사 내용이 있는데요. 그 가사의 내용에 맞추어서 고개를 넘는 과정을 무용하시는 분께서 표현을 해주시게 됩니다. 그 부분 같이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편곡을 위해서 두 분이 수고를 한국에서 해주셨는데요. 아리랑을 위해서 서상재 작곡가님께서 편곡을 수고해주셨는데요. 어디 계신가요? 한번 일어나시면 감사합니다. 세 번째 들려드린 1부의 창부 타령을 위해서 편곡을 수고해주신 양선용 작곡가님께서는 일이 있으셔서 1부만 참석하시고 이 자리에 안 계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. 바루크 음악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관심이 더 생기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안내데스크에서 CD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CD도 많이 구매해주시고요. 저희 내년에도 연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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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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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